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8일 오프닝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수관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인 의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출발해가지고 일단 오늘 코스피가 2.56포인트 올라서 0.1% 상승 출발했습니다. 사실 좀 야간 선물이 빠져가지고 하락 출발 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좀 상승했고요. 상승이 400개로 한 40개 정도 더 많고 코스닥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0.71% 상승을 해서 5.95포인트 올랐고요. 844인데 오늘 상승이 755개, 하락이 55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무래도 주말에 또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아마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상향하려는 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2차전지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좋은 출발을 일단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오늘 삼성은자 하이닉스가 약부압 기록하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1% 올랐고 포스코피추엠이 2%, 셀트리온이 3.8%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코스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코스닥 보니까 그냥 거의 2차전지가 전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은 보압권으로 출발하면서 일단 동시효과 때 보였던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등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도 보압권 출발입니다. 2,560선 정도에서 묶여있는 모습이고 원달러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1,300원선을 또 복귀하면서 1,300원선에서 좀 내려가기만 하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0.7%의 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 대응하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시초과에서는 조금 매물을 내놓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외국인은 매도, 코스닥 시장도 일단 반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 초반에는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매물이 어디까지 증가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차익 쪽보다는 비차익 쪽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외국인 매물이 비차익 쪽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종목군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머티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포스코딩스, 에스카이닉스, 포스코퓨처엠 사이좋게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군들이 모두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주말에 급등했던 하나솔루션이 종가 부근에서는 고점 대비 밀렸는데 오늘 소폭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날 하락했죠. 하지만 오늘은 다시 또 반등하면서 견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닥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코프로 그룹과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HPM 관련 주들도 유가증권 시장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쉬는 구간에서 또 이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쌤까지 포함한다면 오늘은 2차전지와 더불어 HPM, 그다음에 새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 관련 주들이 반도체 중소형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지난 주말에 조정받았던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의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신국가 랠리에 동참을 전혀 하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결국 시가총이 상위 기업에 포진되어 있는 HPM 관련 주나 아니면 2차전지가 개인 투자들의 매물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특히 실제로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정말 많이 파셨거든요. 지금 특히 코스피만 해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합쳐가지고 2조 5천억이 나왔어요. 순매도가. 이틀 만에 대량의 매도인데 아마 이제 세금 회피성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다만 오늘 보니까 바로 또 1,100억으로 순매수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일단 수급사항을 보면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심리가 결국엔 정부 지금 이제 세금 이슈에 따라서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좀 팔고 그다음에 주말에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일단은 좀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수급사항을 좀 개인이 주도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매수 쪽에서는 양 시장 모두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800억, 기관 400억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1,2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도 소위 대형주 쪽의 매수까지 모두 견인하고 있는 게 개인 쪽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이 오늘 전체적인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중형주 쪽에서도 소형주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나서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포진해 있는 대표 업종인데 여기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가장 강하죠. 오늘 외국인 창구 쪽에서 하이닉스와 LG화학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있고 하나솔루션, 삼성 SDI,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로도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데 어쨌든 매물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00억가량의 매수를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유입시키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반면 150억이 넘는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반도체나 IT 부품 쪽에는 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또 이쪽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코스닥의 지금 반도체 IT 부품 업종의 흐름은 약간 다르다. 대신 일반 전기전자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천전지의 주력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천전지가 가장 양도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쪽 관련주들은 좀 센 편인데 오늘 사실 지금 하락반전한 기업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는 살짝 좀 하락했는데 오늘 근데 이제 특징주를 좀 보다 보니까 좀 두 개가 눈에 띄는 게 같은 배인데 하나는 급등하고 하나는 급락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HMM이 오늘 7% 급등한 반면에 삼성중공 4%나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뉴스가 나왔지만 빅4 해운사가 지금 모두 홍해 있잖아요. HMM 호티반군인가요? 거기가 아마 공격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해를 지나다니는 컨테이너 선방 운항 중단하겠다.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수혜주 운항 거기에 한번 배가 좌초돼가지고 운행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실제 머스크도 지금 운항 중단 선언을 하다 보니까 운행 급등에 대한 리스크죠. 리스크일 수 있는데 해운업체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HMM 주가가 6% 급등하는데 사실 이게 경제에는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또 물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고 컨테이너 선으로 인해서 운행 지수가 낮아지면서 사실 가전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 보니까 확실히 거기서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렇죠, 비용 감소였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해운업 쪽한테는 좋지만 우리나라 비용 증가 부분에선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게 관건은 뭐냐면 장기화되면 전체 증시에도 이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좀 이게 장기화될지 여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삼성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공시가 나왔는데 예전에 아마 소송권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K 해운에 3,781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형 LNG 선바 화물창을 이제 우리나라 아마 기술을 이용해서 아마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수리 미환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배상을 해라. 이게 아마 판결이 나와서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일회성 비용이 또 잡힐 수가 있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좀 배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약간 양극단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이 유독 좀 오늘 많이 변동성이 커서 한번 이제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리고 한번 좀 업종별로야 업종, 좀 강한 업종하고 좀 약한 업종들도 한번 또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시장도 다시 소폭 플러스로 반전해 있는데요. 전체 지수는 보압권이지만 업종 내에서는 언급해주셨던 은수창고 업종의 상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흥아해운, SDX, 그린로지스, HMM, 대한해운, 한익스프레스 같은 종목은 해당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은수창고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안에서 항공주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입니다.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가고 있고 일단 말씀해주셨던 해운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의약품 업종도 생각보다 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율 4% 이상의 반등, 일성신약과 녹십자, JW중해제약, 보령, 경보제약 이런 종목분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 상세를 지금은 셀트리온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정지에 들어간 상황에서 셀트리온 어떤 추가적인 강세를 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지금 창원석 업종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포스콜딩스, 세홀딩스, 고려아연, 영풍 이런 순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포스콜딩스가 혼자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외 나머지 업종은 상승률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을 제외한다면 모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건설업종은 또 약세인데요. 아무래도 퇴원건설, 회사가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범양건연과 퇴원건설의 낙폭이 좀 큰 모습이고 일부 우선주들의 하락세, 그 다음에 까미예시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군들이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업종에서는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주말 큰 폭의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도 오늘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아가 강부업권 정도, 그 다음에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는 태양금속, 케이지 모빌리티 정도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 화신도 여전히 좀 강세네요. 반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악재가 나온 삼성중목과 더불어서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주들의 하락이 온수장비 업종의 하락을 오늘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좀 한번 봐주셨고 오늘 그리고 또 섹터 보니까 다시 CXL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근데 이제 저번에 보니까 HBM 관련주하고 CXL 관련주가 서로 좀 약간 다르게 움직였는데 오늘 반도체 쪽에서 확실히 이제 그쪽 CXL, HBM 관련주는 동반해서 좀 오르는 것도 약간 좀 이제 지난번 흐름하고 좀 다른 그런 움직임 같고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더 AI 쪽인 것 같은데 의료 AI 쪽에서 루닛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증권사에서 오늘 좀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일단 루닛 오늘 4% 가까이 뷰노까지 좀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좀 강한 가운데 AI에 관련된 기업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죠. 이쪽이 다시 한번 부가가는데 결국 이쪽도 올해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세금 이슈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조선주는 삼성중호가 좀 개별 이슈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요새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가 얼마 전에 3만 원대였는데 지금 5만 4천 원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주들 올해 조금 이제 연말을 앞두고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인터넷주들의 어쨌든 좀 반전도 굉장히 좀 12월에 눈에 띄던 대목인데 어쨌든 그만큼 낙폭가 대 이슈에 따른 좀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금리가 꺾겠다는 거 이게 좀 크게 작용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김범수 의장의 이제 약간 좀 세신 발언 사실 그거를 믿는 분들이 많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네이버 카카오의 외국인 기관 매수가 지난달부터 유입되기 시작해서 이번 달에도 꽤 강하게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이게 좀 거의 빈집이었죠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4만 원대를 깨고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때부터 매수가 좀 유입되기 시작하더니 오늘 관련 법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랫폼법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 쪽에서 이중규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규제를 좀 멈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적이 급증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여러 가지 악재로 워낙 내렸으니까 단발 매수도 그와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지금 아까 지수가 잠깐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괜찮습니다. 개인기자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기대감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견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2차전지 빼고는 거의 다 부진한 상태다 보니까 그럼 약간 코스피는 답보 상태에 좀 빠져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사실 지난주 아마 금요일날 미국 정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사실 좀 안 좋은 멘트를 했잖아요. 불 끌어 다니고 있죠. 그래서 아니 파일의장이 이제 불 지루니까 그 약간 이제 밑에서 좀 진화하느라고 근데 파일의장은 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 이제 금리이나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존 윌리엄스는 아 이거 시장하고 너무 간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약간 내가 좀 진화를 해야 되겠다. 소방수 좀 느낌인데 근데 시장은 이미 다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존 윌리엄스 연방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얘기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과 확실히 좀 달라진 게 시장이 좀 연준을 좀 리드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는 좀 그런 느낌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내년 3월에 금리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섬을 봐도 거의 70% 이상의 확률로 내년에 3월에 인하한다. 근데 연준이 얘기한 거는 내년 3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할 것 같거든요. 연준의 생각은. 근데 이 간극이 있는데도 시장이 그 간극이 지금 좁히려는 진화 시도가 나오는데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그만큼 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항상 가장 수장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파월의 시각이 진짜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멘트만 그렇게 나간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양반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3번, 4번으로 바뀔 수 있고 4번이 5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3번 한다고 해도 하반기에만 할 리 없고 상반기에 1번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FMC가 어떤 뉘앙스를 보이든 또 전도표가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가 맞아라는 시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증시가 올라온 상황이고 이익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도 밸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평균치인 한 17배 정도보다는 분명히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예측이 내년에는 조금 실적이 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밸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건 유동성에 추가적인 유입이나 모멘텀인데 그게 만약에 시차가 나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뭔가 좀 악역을 막고 욕이란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까 큰 방향성은 내가 틀고 그다음에 불은 니들이 꺼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어저께 그 존일 월리함스뿐만 아니라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바람을 쏟아 놓으면서 상반기에 없다라는 식의 멘트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은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지수가 가속도를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누군가 들어와서 계속 강하게 매수로 끌어주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걸로 보이고 지난 금요일, 목요일 정도였던가요?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공매도가 한번 던졌다가 시장 체력 테스트해보고 아니면 계속 발을 빼는 듯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고점 인식에 대한 그런 공매도 매물이 미국 시장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우리가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이 좋은데 항상 이게 너무 오버하다 보면 속도 조절이 나오니까 그것도 속도 조절이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슈가 생겨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방향성 자체가 내년 금리 인원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런데 또 경기도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요구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에 나와준다면 계속해서 강세장은 이어지겠지만 그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뭔가 좀 삐걱대는 모습이 나오면 언제든지 또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좀 보고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기업에 대한 보고서보다는 이제 연말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당, 특히 배당 받는 분, 투자하신 분들 중은 대부분 금융주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내년에 분기배당하는 회사랑 연말배당하는 회사가 이렇게 주는 시기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배당낙을 두 번 맞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DB금융채 정강민 연구원님이 써주신 건데 보면 지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저기 삼성생명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 이제 올해 연말이 아니고 내년에 이사회 열어서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이나 3월 정도의 결산배당 기준일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근데 보시면 밑에 표보시면 KB금융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의리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겹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내년 2월 정도에 연말 결산배당 기준일 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주주총회에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2월 달 돼봐야 아는 거고 밑에 이제 기업은행부터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분기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겹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날짜가 언제로 정해질지 모르겠고 그래서 금융주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내년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다. 그래서 연말까지 삼성생명은 26일 종가까지 갖고 계시면 예전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금융사들은 대부분 연말까지 갖고 있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산배당은. 내년에 2월이나 이때 기준일 정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공시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말에 내가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지 아니면 내년 2월이나 2, 4일 때 결정하는지 이걸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헷갈리면 연말에 내가 전략 세우는데 차질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근데 저런 기업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니까 연말 배당락은 그러면 그러니까요. 작년보다는 좀 줄겠네요. 그러니까 이론배당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계산해서 그와 관련돼서 파생 상품에서 거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물량들이 3월까지 이어지거나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좌우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들이 결정해주지 않고 가면 이론배당락을 계산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융사대율인데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배당 관련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시가총액 1위 종목과 배당을 가장 많이 하는 금융주들의 이론배당락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론배당락이 가격 때문에 1월달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는 무조건 베이시스는 마이너스로 쭉 갈 수밖에 없죠. 이론배이시스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수급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대금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니까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배당락이 예전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높은데 관건은 내년 3월인 것 같아요. 그렇죠. 3월에 특히 분기배당하고 같이 겹쳐요. 분기배당은 이게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분기배당은 그대로 배당락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랑 겹치게 되면 특히 은행주 아까 말씀드린 4개 종목인가요? 그건 겹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회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 주 일정인데 사실 이번 주에 주목하실 거는 내일 일본 BOJ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요즘에 우리 한국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도 보니까 엔화 예금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엔화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기회냐. 그래서 최근에 엔화가 또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910원까지 거의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좀 접겠다고 공식적으로 만약에 파열 위장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엔화는 더 강해질 거고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러면 다시 엔화가 또 약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엔화 따라서 또 달러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20일 날은 역시 마이크론 이게 반도체 풍향계잖아요. 삼선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하니까 맞습니다. 저것도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다음에 21일은 미국의 3분기 GDP 역시 확정치인데 이게 일단 지금은 잘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낮게 나오는가 보다. 그리고 나이키 실적까지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BOJ랑 마이크론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빅 이슈는 그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런데 반도체도 우리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최근 외국의 매매 특성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시를 사고 팔고를 떠나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이벤트와 연관된 종목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좀 줄이는 듯한 그런 시각도 분명히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매수 강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는 일관되게 매수였는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종목이 쉬어가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 쪽에서 기회가 생길 가능성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뭔가 더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BOJ는 저도 이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보다는 확실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는 환율이 뭔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그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분명히 일정 부분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외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의 포지션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자산 이동 가능성은 일본 BOJ에서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만약에 통화 정책을 바꾸게 되면 엔화가 다시 활류가 돼서 외국에 사놨던 자산들을 팔고 돌아갈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는데 아직은 워낙 일본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 바꾼다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대역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N강세일 때 좀 좋았어요. 증시가 거의 코스피가 엔화가 강세일 때 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었고 엔화가 약할 때는 확실히 좀 일본 증시에 비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데이터가 맞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도 좀 시장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일본의 일본 증시도 보니까 엔화가 강해져 버리니까요. 순식간에. 도요다나 이렇게 기업들이 막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한테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있을 BOJ가 어쨌든 좀 중요해졌어요. 지금 평소보다는 좀 중요한 임팩트를 좀 갖고 있어서 한번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가 약간은 반농담식으로 현대차가 한 4% 정도는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의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입형선 집중된 이후에 돌파했고 그다음에 거래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봉,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단기 박스의 상단 정도라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율의 움직임과 민감하게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 늘렸던 것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대차도 계속 YY로도 잘하고 있었지만 YY 증감률을 봤을 때 혼다와 도요다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두 종목은 놀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GM에 오르는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번 결부지어 봤을 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도요다와 혼다의 어떤 점유율이나 가격 경쟁력은 줄고 우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주가는 워낙 저평가된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자리라면 그 환율 영향이 없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배당 수익률 기준에서도 역대 최저 그 다음에 실적 기준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이니까 그런 차원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9시 28분인데 잠깐 이제 우전자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잠깐만 광고 보고 와서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아까 코스피가 잠깐 흔들렸는데 지금 다시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코스피 2,567.38포인트고요. 0.15%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 종목이 조금 많습니다. 한 444개 정도 되고요. 반면 코스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846포인트 1.02%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 상승은 890개 하락은 608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아마 양도세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 회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해운주들이 좀 일단 강한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한 8% 2차전지를 확실히 좀 이끌고 있고 LS 머티리얼즈도 강해요. LS 머티리얼즈. 그래서 이번에 상장한 두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좀 주도하고 있고 한쪽은 좀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고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시가총액이 11조 원을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12조네요. 포스코인터, HM의 셀트리온, 넷마블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견조한데 반면에 삼성주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기 좀 악재가 나왔죠. 소송 이슈 때문에 6% 가까이 빠졌고 LG 디스플레이는 지난주였네요. 아마 증자 이슈가 좀 약간 이렇게 언론이 좀 돌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는 한 3% 정도 좀 약간 빠지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3%,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오는 오늘 코스닥 아까 말씀하신 대로 LS 머티리얼즈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7%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엔켐이 5.7%, 솔브레인 홀딩스가 5%. 지난 주말에도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이번 IRA 법안에 의하면 물론 단독 보도이긴 한데 첨단 생산 세액 공제, 북미에서 공장을 지어서 만약에 그거를 전액이나 분리막을 만들게 되면 보조금까지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분리막 회사들은 미국에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켐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북미에 공장이 있어요. 생산시설이. 그래서 유독 두 기업이 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화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아마 내년에 양산을 아마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일단 오늘 좀 전액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 외에 HBM 관련주들도 좀 강한 모습인데 다만 오늘 좀 코스닥은 그렇게 급락하는 종목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큰 하락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SAT, 코일패션 정도 눈에 띄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고용이 한 2%가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하고 고용도 어떻게 보면 AI, HBM,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추이 자체는 일단 코스닥 시장도 강한 상황이고 다만 최근 항상 그러하였듯이 집중되는 종목으로만 뭔가 좀 집중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국무회의에서 확실하게 뭔가 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기름기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투자들이 뭔가 액션을 확실히 취하는데 이게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번에는 되는 분위기로 갔다가 갑자기 추경부총리가 검토 안 한다. 사실상 이거 안 하는 거네? 실제 매물이 쏟아졌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좀 또 얘기가 또 바뀌어서 그래서 당연히 개인 투자원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규정을 좀 위로 올려주면 좋죠. 당연히 그게 또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니까 어쨌든 좀 결론을 좀 빨리 개인 투자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투자하는 게 좀 우리가 뭔가 가짓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결정이 안 되면요. 투자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건 내년이 아니죠. 내일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매도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참 문제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은 좀 빠르게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가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결정이 안 됐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했으면 그 방향성에 확실한 뭔가 선을 좀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 변화가 지금 9시 한 15분 20분부터 나타나고 있는 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물이 줄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해서 매수 금액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 확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쪽이라기보다는 지금 반도체와 IT 부품업종에 대한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다 전달해 드렸고요. 최근에 고객 입탁금이 51조까지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45조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 이거 걱정했죠. 개인들 이제 주식시장 떠나나 한참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51조까지 그래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또 많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반증이고 확실히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금리 따라서 고객 입탁금도 많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완화된 금리가 계속 또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올해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양도세 이슈나 BOJ도 있고 마이크론 약간의 좀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이번 주 이슈들도 잘 챙기시고 또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또 항상 아침마다 그런 정보들 잘 해석해서 말씀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뭐 영하 13도 12도 하는 것 같은데 더욱더 좀 건강 유지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8일 오프닝별 라이브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김종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